안녕하세요. 저는 댄서 기린이라고 하고요. 지금 코레어그래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강 수업 내용은요. 음악은 앞으로 비트 스타일의 음악인데 그 음악에 제 스타일을 녹여서 만들 코레어그래피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안무가 나가기 전에 그 전에 웜업으로 칸다나 파운데이션 수업 진행하고 스트레칭하고 그 다음에 저의 안무를 배우는 시간을 좀 오래 가질 예정입니다. 서울중암예술실용학교 화이팅! 우리 casa 더운 그의 맥주입니다. 오늘은 그의 맥주당이 집사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반대편에서 그려진 뇌하니 수업이 부르기 때문에 엥주당이여서는 다시 만나요. 예술이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났다 때, 마지막으로 다리 골반을 하고 양으로도 있어요. 5, 6, 7, 8, 1, 2, 3, 4, 4, 5, 6, 3, 4, 5, 6, 3, 4, 5, 6, 3, 4, 5, 6, 7, 8, 9, 10 내 가슴 뜰 때 내 인으로 들어오고 3, 5, 6, 7, 8, 1, 2, 3, and 4, and 5, and 6, and 그 상태 뒤로 가요. 세번은 뒤로 가요. 이렇게 잡고 왼, 오, 왼 할 때 더 꺼져요. 카카카엘! 살짝만 뒤로 가면서 마지막에 더 많이 가요. 이때! 스타일링 스테이 쥬스 첫 번째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